아.. 아.. 여보세요? 성준아! 어..왜? 같이 영화 볼래? 갑자기 뭔 영화를 봐 아니..진짜 보고싶은 영화 있단 말이야 아..다음에 봐.. 아..오늘 보자..진짜 너무 보고싶어서 그래 아..그렇게 보고싶으면 혼자 보러가 아..혼자 보면 재미없잖아.. 같이 좀 보자 아..진짜 귀찮게.. 그럼 뭐 영화관으로 가면 돼? 아니 너네 집에서 보자 아니 뭔 우리집에서 영화를 봐..싫어.. 아니 왜 왔어? 우리집에서 뭔 영화를 봐 편하잖아 뭘 편해..그리고 나 팝콘 없으면 영화 안 봐 짠! 나 콜라 없으면 영화 안 봐 짜라란! 아 됐어 너랑 안 봐 야 영화 끝나면 바로 집에 가라 알았어 야 이거 영화 진짜 무섭대 아 그래? 근데 너 뒤에 그거 뭐야? 야 진짜 하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에ünstается 아 진짜로 얼굴에 팝콘 묻었다고 팝콘 떼라구 예슬아 네 콜라맞아 와 영화 진짜 무섭다 그치?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구만 그런 사람이 영화 볼 때 소리를 그렇게 지르셨어요? 야 그건 니가 옆에서 계속 깩깩깩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놀래서 그런거거든 야 영화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 야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자고 가면 안돼? 말도 안되는 소리야 빨리 집에 가 그럼 데려다주면 안돼? 뭘 데려다줘 빨리 가 너 다 큰 성인이잖아 가 아 진짜 취사하게 알았어 간다 가 가 잘 가고 있나 모르겠네 너 어디야? 나 영화관 왔지 영화관은 왜 가? 너 나랑 영화 봤잖아 아 뭔 소리야 니가 같이 영화 안 봐준 데서 혼자 영화 보러 왔구만 곧 영화 시작한다 끊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